안녕하세요 55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해 유서님 뭐예요? 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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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천성이에요 기사에 사용하실 사진은 간단하게 소개를 진행한 후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인신피밀로 녹화를 했었어요 제가 이만하게 나왔는데 헌석정과는 역시 여자에 관심이 없나 봐요 제가 이만하게 나왔는데 인신피밀로 녹화를 했었어요 제가 이만하게 나왔는데 헌석정과는 역시 그냥 살쪘다 생각했습니다 2개월 동안 저를 잘리지도 않고 기다려주시고 어피를 해주시는 우리가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저를 잘리지 마세요 애기도 있어요 힘들지는 않아요 김짜리는 거는 아직도 김치 잘 먹네 김치 먹은 지 35년이 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진지하게 한다면 세계 1등 국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추측이 우리 찰스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희 2주 찰스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우리 찰스를 보면 응원해주시고 더 많이 관심 받아주시고 특히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어떤 피부색이라든가 나와 다른 그런 인종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관심있게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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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こ은 figure 2 4 4 5 5 5 6 5 5 5 5 8 5 한글자막 by 한효정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위로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런 위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400회 오는 동안 한국 사회에 있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한국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